AMD 라이진 7 7800X 3D는 이러한 유산을 증명하는 제품으로 뛰어난 처리 능력, 최첨단 기술, 비할 데 없는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게이머, 콘텐츠 제작자, 전문가 모두를 위해 설계된 이 프로세서는 뛰어난 컴퓨팅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AMD 라이진 7 7800X 3D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처리 능력 AMD 라이진 7 7800X 3D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처리 능력을 보장하는 인상적인 아키텍처를 자랑합니다. 8개의 코어와 16개의 스레드를 갖춘 이 CPU는 집중적인 멀티태스킹, 복잡한 계산,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D V 캐시 기술 AMD 라이진 7 7800X 3D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혁신적인 3D V 캐시 기술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은 CPU 다이의 추가 캐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캐시 크기를 크게 늘립니다. 뛰어난 게임 성능 게이머에게 AMD 라이진 7 7800X 3D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캐시 크기가 커지고 클럭 속도가 빨라져 게임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끊김 현상이 최소화되고 로드 시간이 단축됩니다. CPU 아키텍처는 게임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타이틀에서 높은 프레임 속도와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멀티태스킹 및 생산성 AMD 라이진 7 7800X 3D는 멀티태스킹 및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탁월합니다. 멀티코어 설계와 높은 스레드 수로 성능 저하 없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력 효율성 인상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AMD 라이진 7 7800X 3D는 전력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AMD의 고급 7nm 제조 공정을 활용합니다. 결론 AMD 라이진 7 7800X 3D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CPU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높은 코어와 스레드 수, 첨단 3D V캐시 기술, 탁월한 게임 성능,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이 제품은 게이머, 콘텐츠 제작자, 전문가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으로 돋보입니다. 기상캐스터